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대인의 사용수액 유지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02-30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심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 손해가 맞다라고 하면서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8년 7월 20일 날 피고 공장 건물에 있는 103호를 편의점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임차를 한 건 아니고 원래 편의점 주가 있었어요. 편의점 주가 있었는데 통상 편의점 주가 가게를 원고한테 넘긴 거죠. 가게를 넘겨서 원고는 원래 하던 편의점을 인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문제가 먼저 발생하냐면 피고 회사가 2018년 이전에 2016년 11월 11일 날 건물 1에서 3층을 근일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합니다. 원래는 근일생활시설이었는데 공장으로 용도로 변경한 거죠. 변경을 했더니 아무도 몰랐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니 이전에 영업 편의점 주, 그러니까 전 편의점 주의 담배 판매는 가능했는데 새로운 편의점 주는 담배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제상 근일생활시설에서는 담배 소매 판매 허가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장 구제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이 편의점은 담배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하냐면 원고는 분명히 이전 편의점 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 그 계약 조건, 권리금, 물품대금 다 계약하고 다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피고 공장하고 인재차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이 계약서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실은 관여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원고가 이 담배 판매를 할 불가능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전 주인도 몰랐고 원고도 몰랐고 피고 회사도 몰랐어요.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심은 피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담배 판매 불가로 인한 손해를 대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전 편의점 주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인수를 했다면 임대인인 피고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냐. 그냥 임대인인 차이만 받고 나머지는 하마자 또 안 할 필요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다. 전 편의점 주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편의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 된다. 여기도 당연히 담배 판매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이 챙겨야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이지 이게 전 편의점 주가 있다고 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피고가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그 내용은 피고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의무 위반이 맞고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임차인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송은 임대차 보증금의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보증금 달라고 하면 보증금 줘야 되죠.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 몇 달 월세 안 낸 거 빼야 된다. 당연히 빼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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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빌려줄 때보다 더 나빠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 수리비 달라고 수리비 청구하죠. 이렇게 하면 임차인도 돈을 막 자꾸 빼니까 그럼 나도 손해본 거 많다. 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도 담배를 못 팔게 됐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었다. 그것도 빼라. 그러면 사고 퉁 치면 보증금이나 보증금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점포를 임차인간에 넘겨주는 경우 경우에도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대법원이 확인한 거고 1심에서는 그걸 안 봤는데 대법원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임대인의 의무는 하자 없는 목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어떤 환경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조건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임대인이 책임이 져야 되고 그것이 설령 임대인이 알았든 몰랐든 규책수가 있든 없든 임차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뭐뭐뭐뭐 해주기로 했으면 그건 다 이행돼야 된다. 그게 안 됐으면 임대인의 규책사가 있든 없든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임차인간에 서로 영업양소로 해서 넘겨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행정규제가 바뀌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설명이 된 판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